북한군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런 주장들이 잇따라 나오면서 국제사회의 우려 그리고 비판 지금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의 주력으로 알려진 이 폭풍군단 출신의 탈북민들 사이에서 파견 북한군들이 우크라이나전에서 살아남기가 어려울 것이다. 또 살아남더라도 오히려 북한군에 의해서 제거가 될 거다, 이런 주장이 또 나오고 있어서 눈길을 끕니다. 네, 앞서 국정원이 북한이 러시아에 우리나라의 특전사격인 폭풍군단을 보냈다고 밝혔죠. 북한 내 최정예로 암살과 같은 극비작전을 수행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고 하는데 이 부대 출신의 탈북민인 이웅길 씨는 북한이 저격수와 같은 최정예 인력을 투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지금까지 공개된 영상 속 북한군의 모습은 전혀 다르다며 북한이 아끼는 전투원들을 전선에 내보낼 수가 없어서 신병티를 갓 벗은 병사들을 총알바지로 내보낸 것 같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파병이 결정된 순간에 이 투입된 북한 군인들의 목숨은 이미 살아돌아올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고 우크라이나와의 교전 끝에 겨우 살아남는다고 해도 북한이 자유의 맛을 본 병사들을 무사히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않을 거다. 이들을 감시하는 별도 인원에게 사살 등의 지령이 내렸을 거다라는 주장도 덧붙였는데요. 여기에 북한군 출신으로 과거 폭풍군단에서 훈련한 경험이 있다는 할북민 이현승 씨는 러시아에 파견된 북한군들을 향해서 김정은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우지 말고 자유를 선택하라는 영상 메시지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현승 씨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동지들이 용기를 내어 자유를 선택한다면 더 이상 목숨을 버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용기가 있는 곳에 희망이 있습니다.